세상이 요새 온통 그린 뉴딜, 탄소 중립, 친환경 투자 이야기입니다. 특히 바이든 당선 이후에는 친환경 관련 기업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는데요. 이런 정책 수요주들, 우리는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지난 영상에서는 왜 지금 친환경 투자, 그린 뉴딜 투자, 디지털 뉴딜 투자가 주목받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저희는 실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오늘은 각국 정부 정책에 맞춰서 ETF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국내 정책 수요주는 뭐가 있을까? 탄소 중립 시대에 가장 주목받는 업종은 단연 자동차입니다. 내연기관차가 내뿜는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유럽 국가들은 아예 내연기관 차량을 퇴출시키는 걸 목표로 삼고 있죠. 영국은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 시기를 2040년에서 2035년까지로 앞당기겠다라고 했고 저는 2030년부터 내연차 등록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노르웨이와 네덜란드는 2025년에 내연기관 차를 그때부터 못 팔게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자연스럽게 투자자들의 눈은 전기차와 또 2차전지 관련 기업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국내외 2차전지 관련 ETF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 한번 자세하게 정리를 해둔 게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지난 영상 이후에 새로 업데이트된 K-뉴딜 ETF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최근에 K-뉴딜 정책과 관련한 ETF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K-뉴딜 정책의 두 축은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입니다. 이 환경 부문과 디지털 부문에 투자를 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라는 건데요. 정부가 이 정책을 내놓으니까 바로 관련주에 투자할 수 있는 주식 꾸러미 상품, 그러니까 ETF 상품을 운용사들이 내놨습니다. 가장 처음 상품을 낸 건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ETF입니다. 저희 주코노미에서도 이 상품을 4번에 걸쳐서 자세하게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K-뉴딜 정책 발표에 맞춰서 증시 주도주인 BBIG,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업종 이렇게 4개의 ETF를 각각 내놓고 이 각각의 ETF의 구성 종목 상위 종목만 모은 BBIG ETF 1개 해서 총 5개를 내놨습니다. 뒤이어서 삼성 자산운용, KB 자산운용, NH 아몬디 자산운용, 한국투자 신탁운용 4개사가 이달 초에 BBIG 대표 종목 20개를 모은 ETF를 뒤이어서 내놨는데요. 이 상품들은 이름에 K-뉴딜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직접적으로 정부와 관련이 있는 관제펀드는 아닙니다. 다만 K-뉴딜 정책과 방향을 같이하는 기업들 여기에서도 증시 주도주인 BBIG 기업들을 모아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상품들인데요. 상품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일단 삼성, KB, NH 아몬디, 한투, 운용 이 기업들이 내놓은 상품의 기초지수는 다 똑같습니다. F&G라는 지수사업자가 만든 K-뉴딜 디지털 플러스 지수를 따라가는 상품인데요. 수수료만 삼성과 KB가 0.09%, NH 아몬디가 0.45%, 한투운용이 0.25%로 각각 다릅니다. 한마디로 수수료만 빼면 사실 뭘 사든 비슷비슷하다는 거죠. 이 상품들과 그리고 미래에셋 운용의 KRX, BBIG, K-뉴딜 ETF를 비교해보면 먼저 BBIG 대표주에 투자한다는 점은 둘 다 같습니다. 대신에 구성 접목 수가 다릅니다. 미래 운용 상품은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4개 산업군에서 각각 식과 총액이 큰 3종목을 골라서 12개 종목을 ETF에 담았습니다. 반면 K-뉴딜 디지털 플러스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들은 각 산업군에서 5개씩을 모아서 총 20개 종목을 담고 있습니다. 각각 종목 수에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두 상품을 구성하는 상위 종목들도 사실은 비슷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배터리 관련 기업 가운데서는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LG화학 이런 종목들이 두 상품 모두 식과 총액 상위 10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이점은 뭐냐? 이 ETF가 동일 가중 방식이냐, 식과 총액 가중 방식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미래 운용 상품은 동일 가중 방식으로 주식을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12개 종목을 N분의 1을 해서 각각 고르게 담았다는 건데요. 이 ETF에는 그래서 12종목이 각각 7에서 9% 정도 고르게 담겨 있습니다. 반면 FN, K-뉴딜 디지털 플러스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은 시가 총액 순으로 주식을 담았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보면 동일 가중 방식과 시가 총액 방식은 전자는 아무래도 저평가된 종목을 더 많이 담을 수 있고 후자는 시장 수익률을 더 잘 따라간다라는 장점이 있긴 합니다만 이 두 상품은 모두 워낙 대형주 중심으로 압축 투자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큰 차이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수수료가 낮은 ETF냐, 거래량이 많은 ETF냐 중에 취한 것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탄소를 배출하는 석탄, 석유에너지 대신에 친환경 에너지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ETF는 바이오연료, 에탄올, 지열, 태양열, 풍력 같은 친환경 에너지 관련 기업에 투자를 합니다. 미국에서는 바이든 당선이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급등을 해서 이미 이 ETF의 연초 이후 수익률이 86%에 이르는데요. 총 34개 종목이 담겨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남고 있는 건 5.44%를 차지하는 플러그 파워라는 기업인데요. 이 회사는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설계하고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은 메리디언에너지라는 기업인데요. 이곳은 뉴질랜드 최대의 국영 전력회사입니다. 전력회사가 왜 친환경 ETF에 담겨 있어? 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지만 이 회사는 풍력발전을 미래 먹거리로 삼아서 관련 비중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덴마크 해상풍력에너지 발전기업인 웨르스테드, 그리고 미국 태양광 이의 업체인 엠페이지에너지 등을 ETF에서 담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 이후에 친환경 관련한 개별 종목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요런 ETF에 어떤 종목들이 담겨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태양광 관련 기업으로 투자 영역을 좀 좁힌 ETF도 있는데요. 바로 TAN이라는 ETF입니다. 올 들어서 수익률이 142%에 달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 ETF의 구성 종목은 ICLN과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국 태양광 2위 업체인 엠페이지에너지가 10.4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태양광에너지 솔루션 기업인 솔라엣지 테크놀로지가 8.80% 그리고 홍콩에 상장한 중국 태양광 기업인 시니솔라홀딩스도 7.45% 담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벗어난 이야기지만 이 기업은 최근 한전 사장이 3만 9,200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좀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한전 사장이 친환경 에너지 기업을 먼저 알아보고 투자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었고요.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이 상품의 투자 종목 수는 21개, 운용 보수는 0.71%입니다. 해외에는 이렇게 친환경 ETF가 있지만 사실 국내 상품 가운데서는 정확히 친환경 관련 상품을 찾아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 한국 거래소에서 KRX, S&P 탄소 효율 그린 뉴딜 지수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요. 아직 관련 상품은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 우리가 투자할 수는 없지만 지수가 개발이 됐으니까 앞으로 관련 상품이 나올 수는 있을 텐데요. 그 전에 미리 알아보자면 이 지수는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 기업 가운데 매출액 대비 탄소 배출 수준이 높은 기업은 투자에서 제외한 상품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기업과 또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은 아예 투자에서 제외하고 그 나머지 상장사에 투자를 하겠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종목도 483개로 광범위하고 과거 성과도 사실은 전체 시장과 비슷하게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구성 상위 종목도 삼성전자가 30%에 가까워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다음이 SK하이닉스, 네이버, LG화학 등 대형주가 상위에 주로 포진을 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투자 매력이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외국의 사례를 감안하면 이런 종목에 자금이 추가로 유입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일본의 공정연금인 GPIF는 2018년부터 저탄소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가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ESG 투자의 일환인데요. 이 가운데서 E는 탄소 효율이 높은 기업, 즉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출액 대비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합니다. 이 막대한 자금을 굴리는 글로벌 연기금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라고 하면 국민연금 같은 국내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또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 자금 유입이 될 테고 자금 유입은 또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텐데요. 저희가 오늘 살펴본 이런 정책 관련주, 또 친환경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친환경 관련 정부 정책과 관련한 기업에 투자하는 ETF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유익하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또 궁금한 점이나 앞으로 제가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다면 그것도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